우리 엄마 혼자 영어 공부하는데 내가 해줘야지 자 여기 근데 미역도 얼굴에 붙여? 혼자서 영어 공부하기 힘드시다고요? 외국어 쉽게 배우자 영어가 안되면 시원스쿨 닷컴 네 관리부 사온 왕초보입니다 잠시만요 직장에서 걸려오는 외국인 전화 난감한 적이 많으셨다고요? 외국어 쉽게 배우자 일어가 안되면 시원스쿨 닷컴 영화도 같이 보고 치킨도 먹으면서 친해져야지 짠 안녕하세요 우리 한 학기 동안 친하게 지내요 교환학생 친구랑 친해지고 싶은데 어려움을 겪는다고요? 외국어 쉽게 배우자 중국어가 안되면 시원스쿨 닷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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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